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원효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리백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요. 직접 알리백 대표한테 알리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RE100 is a global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It's led by the Climate Group together in partnership with CDP. Our goal with this is we have 400 companies almost now who have made a commitment to 100% renewable electricity procurement. This is really critical.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ector represents almost half of the N-juice buying of electricity. And so this is incredibly important community. 그런데 이 급격한 아리백,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에너지 안보가 낮아졌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발 화석에너지의 위기입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나온 이런 위기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 피어스 알리백 대표는요. 지금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원자력으로 다시 가고 있는 길 아닌가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둘 다 탄소배출은 없다는 점은 비슷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알리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취지가 가장 커서 알리백에 혹시 원자력을 추가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답변은 되게 간단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환 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전환 만큼 바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효율 문제에 그동안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효율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효율 부문에서는 우리의 경쟁 상대국이죠. 일본이나 대만보다 다소 뒤처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백과 같이 이런 효율을 높이자는 국제 캠페인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EP100입니다. 우리 기업은 지금까지 어느 곳도 EP100에 가입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은 이미 EP100에 조금씩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일을 위해서 일본의 업무를 위해 EP100에 일본과 다른 업무가를 받은gas에서 에너지 정책을 줄여야 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빠른 방법은 에너지 효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을 정말 양적인 측면에서만 세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 이만큼을 더 공급하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적인 공급만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수요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좀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덜 쓰는 이런 절약에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